파란파란 잼파란입니다. 잼파란 영상 보시면서 사인스 트레스프이소 그럼 잼파란 열차 출발합니다. 띠링띠링 뿌 뿌 이번주 초콜릿도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핸드폰 동영상 컨셉을 바꾼걸 모르고 찍었다가 고마 지금 시급하고 있습니다. 영어상을 평소보다 편집을 두세 번 더 해야지 유튜브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아날로그 기계치나 기계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되는가 봅니다. 이번주 영상을 천천히 올려도 용서해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청렘당에 장단한 정리유주당 진실한 정리유주당 아니면 이재명 개딸이라고 하던데 여기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 개딸이 몇 명이든가 이분들이 개딸이 있니? 전부 개딸처럼 보니? 진짜 조중근 프레임쉐우즈가 이분들이 개딸이 있니? 개딸의 어머미 아니면 아버지 개딸의 삼촌 저는 영국문 아니면 성기부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또는 윤석열 재진을 바라고 하는데 왜 개딸이 한정해으라고 그렇게 프레임쉐우즈가 하느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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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삼촌 ck 항상 느끼는 거지만 부산촛불집회에는 어르신들 참여가 참 많아요. 역시 부산은 열정적인 어르신분들이 이끌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진짜 받습니다. 와 부산 열정촛불 어르신 최고입니다. 진짜 어르신들 건강하게 촛불집회에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왕 제가 기계 잘못 건드려서 영상 천천히 올리게 되는 거 뭐 천천히 제 목소리도 올리고 녹음해서 올리고 하면서 천천히 가지요. 그러면 구독자님도 좋아요 구독해주시겠죠? 예 갑시다 그럼 천천히 예 고고 뿌 뿌